비궁은 대체 생각이 있는 게 없는 게야. 죄송합니다. 내 어찌다지도 하루에 한 번씩 내 속을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. 제가 그렇게 하자고 있습니다. 바고마마. 의성군. 제가. 어머니. 저를 황제로 만들어주세요. 이제 때가 됐어요. 효율 대자지만 애말미로 되찾아주세요. 오빠. 왜 그래 어디 아팠어? 그냥 거기 서. 빨리 조금만 더 오면 반죽 죽여둘 줄 알아 너. 사랑인가요. 그대 나와 같다면 시작인가요. 맘이 자꾸 그대 사랑한대요. 온 세상이 되도록 소리치. 이콘지 않으니. 해 주진 바지.